어제 오후 7시 40분쯤 대구 달성군 가창면 주암산에서 산불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곳은 어제 오전 11시쯤 주불이 진화된 지역입니다. 그젯밤 9시쯤 발생한 산불이 산림 4헥타르를 태우고 14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바위 틈에 남아있던 불씨가 바람을 타고 여러 곳에서 되살아났다고 산림청은 밝혔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주변 민가와 시설물로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방화선을 구축하고 헬기 7대와 인력 400여 명을 투입해서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